독일의 변화는 식습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맑은 공기가 가득한 공원은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요. 공원은 독일인들에게 명상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도심 곳곳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언제나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모이다 보니 색다른 스포츠도 볼 수 있는데요. 최근 독일에서 인기라는 이 스포츠. 스파이크볼은 네트 없는 배구인데요. 작은 공간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할 수 있기에 공원에서 운동을 즐기는 독일인들에게 안성맞춤, 또 공의 움직임에 따라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많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 다른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뭔가를 즐기고 있는데요. 이들이 즐기는 운동은 보치아라는 스포츠인데 공을 던지거나 굴려서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보내면 점수를 따는 운동입니다. 이처럼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변화를 통해 혈당 관리를 한 독일 국민들. 결국 값진 결실을 맺었는데요.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겁니다.